반갑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입니다 자 오늘도 검색식 요즘에 완전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검색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저의 끝판 대장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어 제가 만든 검색식은 s200 이구요 예 s200 이구요 어 이 검색식은 장이 좋으나 안좋으나 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s200은요 급등하기 전에 미리 작아 주는 겁니다 종목을 장이 좋으나 안좋으나 상관없이 예 급등하기 전에 미리 잡아준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이 s200은 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이 검색식에서 완전히 어 360도로 그냥 완전히 아 360도 똑같은 거네요 어 180도로 완전히 바꿔 놓은 겁니다 바꿔 놓은 거기 때문에 어 보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 개수만 잘 관리해 주면 됩니다 개수 예 종목 개수만 잘 관리해 주면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 받았던 거 보겠습니다 오늘이 네오위즈가 하나 잡혔구요 그리고 spg 가 잡혔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이 1월 26일이구요 네오위즈 그리고 두번째가 spg 예 요렇게 두가지가 잡혔구요 자 네오위즈는 얼마입니까 45,700원에 잡혔구요 spg는 21,000원에 잡혔어요 모두 9시에 잡혔어요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많이 잡혀봤자 두개입니다 하루에 많이 잡혀봤자 두개에요 네오위즈 45,700원 그리고 spg 가 21,000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든 이 조건 검색식은 하루에 많이 잡혀봤자 두개 아니면 한개입니다 이거밖에 안 잡혀요 정말 최고의 검색식입니다 왜 이게 최고인지 보여드리겠어요 네오위즈 오늘 48,900원까지 안전빵으로 갔어요 안전빵으로 그날 수익이 안나려고 해도 안날 수가 없는거죠 오늘 돌리신 분은 다 먹는거에요 조건 검색식 자 검색식 많이 필요 없어요 정말 확실한 놈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네 오늘 한정모 제가 이 조건 검색식 만든다고 정말 20년은 빨리 늙은거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이상 업그레이드는 없다 아마 지금 쓰시는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거에요 기존의 방식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자 spg 한번 보겠습니다 spg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수익보고 나왔다 spg도 자 이 검색식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게 아니구요 키움의 캐치라는 프로그램만 돌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잡혔던거 루트루닉 예 루트루닉이죠 루트루닉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크게 갔죠 이것도 돌려놨으면 그냥 다 먹은거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등하기 전에 미리 잡히는거라고 그러면 회원들이 돌리는 사람이 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개수만 잘 관리해주면 되요 이 캐치는 1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 1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빠져봤자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0.5 이거밖에 안돼요 그리고 제이비 금융주주 저는 이게 어저께 잡혀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수익이 나왔어요 이것도 예 이게 이런 종목이 잡혀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 했는데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못 팔았다고 해도 마이너스 1%에요 못 팔았다고 해도 못 팔았다고 해도 마이너스 1%에요 근데 오늘 수익 넣은거 나왔죠 이것도 예 이거 수익 넣은거 나왔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쓰신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리시면 되요 진짜 너무너무 편합니다 자 검색식은 승률이 좋아야되요 정말 승률이 좋아야지만 내가 돈을 넣고 시드를 넣고 돌릴 수가 있는거죠 자 오늘 후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 이 검색식 후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회원들이 정확하게 올려줍니다 새로이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먹었죠 루토르니, JB금융주주, SPG, 네오이즈 그대로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에요 그냥 그냥 그대로에요 그냥 예 그냥 돌리기만 돌리면 돼요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평생을 쓰는거에요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어 전업투자자 또는 도저히 안되시는 분들은 예 안되시면 이거 쓰세요 그냥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예 이분도 마찬가지죠 루토르니 예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예 인증은 좀 금액은 틀리지만 똑같이 나왔죠 수익조화님 예 축하드리구요 또 보겠습니다 자 콜라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이즈 예 수익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한조몽님 예 32만원 수익 네오이즈 존버용웅님 마찬가지입니다 33만 8천원 그리고 빨간우산님 마찬가지로 예 루토르니랑 네오이즈는 났는데 SPG는 또 손실이 나왔네요 이분은 그리고 양상갑부님 예 루토르니 금융지주 SPG 네오이즈 해서 약 한 50만원 그냥 계속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호호마마님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돈벌기 예 가만히 앉아서 갤럭시님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블루레인님 예 전부 다 수익 나왔습니다 네가지 그리고 그라포님 마찬가지입니다 JB SPG 네오이즈 예 JB 금융지진호 맞죠 제말 맞죠 1월 20일 잡힌건데 오늘 수익 나왔다 S200 대박 감사합니다 예 60만원 정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라포님도 보시면 계속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먹었구요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예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은요 정말 고민하실 필요없이 쓸수가 있다 예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구요 그라포님 그리고 깍두님 마찬가지죠 루트르니 SPG 네오이즈 예 이분은 간장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냈습니다 루트르니 좀 작게 냈네 그리고 어제 동암미녀님 예 어저께꺼 그리고 전화무종님도 마찬가지로 루트르니 SPG 네오이즈 전부 다 냈습니다 정말 하기 쉬운거죠 그냥 틀어놓기만 틀어놓으면 됩니다 어떤걸로 캐치로 키움의 캐치라는 프로그램이 있구요 거기에 검색식을 입혀가지고 스타트만 해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조건 검색식으로 돌리는거는 S200은 여러분들께서 고수든 초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돌리기만 돌리면 됩니다 금액만 잘 맞춰주시면 되구요 종목 개수만 잘 관리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이 누구나 다 쓸 수가 있다 예 누구나 다 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든 S200 최고의 S200 검색식 받으실 분 저는 여기서 더이상 업그레이드는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완전히 방식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복리투자 가능하시구요 캐치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검색식 다 입혀드리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스타트만 눌리시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스타트만 눌리시면 돼요 스타트만 눌리시면 된다는 거 참고로 오늘 S16 16 예 16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올이 잡혔구요 그리고 서울옥션이 잡혔는데 두개 다 다 실패했어요 S16은 근데 S200은 다 먹었어요 이 밑에서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승률이 굉장히 높은거죠 빠지더라도 얼마 안 빠져요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1% 0.5%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돌릴 수 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정말 돌릴 수 있는 분 010-820-95415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S200입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힘닿는 데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니까 빠르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